캐논 EFS 24mm F2.8 STM 팬케익 렌즈의 AF 관련한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앞캡을 닫은 상태에서 구동 속도를 보시겠습니다. STM 스테핑 모터를 채택한 렌즈로서 구동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고 청숙한 느낌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빠르고 기민한 형태는 아니지만 사진 촬영을 하는데 일반적인 스냅 차량이나 일반 차량에서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형태가 되겠고요. 캐논 EFS 무비에서 동일상 서버 AF를 지원하는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하는 동일상 촬영에서의 AF에서 좀 더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뷰파인더를 통해 AF 성능을 다시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약 30cm와 약 2m의 거리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충분히 빠른 속도라고 체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구동 소음도 거의 구간이 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비교적 적은 형태입니다. 상당히 편리한 형태의 차량이 가능했고요. 동일상 촬영에서 특히나 더 자연스러운 초점 이동을 지원하고 서버 AF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수한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의 AF 성능을 갖춘 기종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박진주